여러분,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오시는 것, 성령 강림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교회력을 조금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 교회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가 있죠. 바로 다음 주일에 맞이하게 되는 성령 강림절, 혹은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 뭐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조금 진도를 벗어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성령 강림을 가장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는 대로 이 사도행전 2장 말씀 조금 깁니다만, 여러분들 한번 읽어 놔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계속 하던 대로 먼저 본문,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 강의 주의 부분을 살펴보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진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 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남문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행간에 숨어있는 뜻을 찾는 강의 주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한 네 가지의 뜻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제자들의 상태를 보면, 이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고난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에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여쭙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며칠간 사셨는지 아시죠? 예, 40일간입니다. 40일간 사셨다가, 이제 곧 승천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승천이 과연 언제였느냐, 그죠?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죠? 항상 성령 강림절 오는 주일, 한 주 전 목요일이 승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10일 전이죠. 이 성령 강림절을 10일 전입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는데, 아직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 말이 뭡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이때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뭡니까, 그죠? 이 지상의 나라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지상의 왕으로서 나름대로 광복군처럼,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광복운동하던 사람들이, 이 광복군이 일제를 처부수고 대한민국 국가를 세우는 일, 이게 뭐, 모든 사람의 여문이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2000년 전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더 큰 힘을 가지고 로마군을 무찌르고, 이제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역사적인 나라, 그죠? 마치 또 천년 전에, 당시로부터 천년 전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그 주위의 강적들을 무찌르고, 그죠? 통일을 시킨 것처럼, 회복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다윗 왕처럼 로마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입니까? 이제 당신이 부활하셔서 힘을 가지셨으니, 그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그 본질은 말씀하시고, 단순히 이 때, 그죠? 때는 너희들이 그 알바가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앞에 중요한 질문은,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조금 기가 차셨다고 할까요? 어쨌든 그거 너희들이 뭐 알아도, 큰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 시점에 있어서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 슬픈 현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아직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제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읽지를 않았는데, 바로 그 전에, 그죠? 이 사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렇게 또 분부를 하신 것이죠.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이 약속한 것이 뭡니까? 바로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죠? 이제 너희들, 그죠? 이 고난의 현장, 내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아서, 참 생각하기도 싫은 이 예루살렘이지만, 그래도 너희 제자들이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내가 보내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제 더 큰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죠? 이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고, 그 고난의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천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명한 예수님의 약속령 강림의 약속, 그죠? 이 말씀을 해 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랬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해 주신 후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니, 또 구름을 통과할 때에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 올라 가신 것을 여기서 우리는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이 성천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교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문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당신의 육체를 가지고 사역하시는 것. 이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육체는 항상 그 공간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끝났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사역할 수 없으니 이제 끝이 났다라고 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참 슬픈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인간적으로 끝이 나는 데서 당신의 어떤 정체성, 특별히 그의 신적인 정체성이 나타나서 거기서 새로의 시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적이고 제한적인 사역이 이제 끝이 났다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역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천, 예수님께서 어쨌든 지상에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식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식으로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동양문화입니다. 동양문화는 끊임없이 과거에 대한 해생, 과거의 재생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실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과거의 해상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시작입니까? 그가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이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게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큰 약속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이 성령과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이 요한복음 14장이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이제 떠나시면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 이 보혜사 성령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여기서 그보다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하셨던 그 큰 일, 그죠? 예수님 여러분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죠? 그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서 당신의 성령을 내려보내 주시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이 교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그죠? 온 세상 끝까지.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성천하셔서 지상에 계시지 않음으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본다면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유언의 말씀. 우리가 따라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보면 제자들의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제 증인이 된다. 이 사명을 받았는데 이 사명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 나갔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기도에 힘썼다.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여자들과 이랬는데 이 앞에 사실은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열한 제자가 이름이 명체가 되어 있죠. 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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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가치하여 마음을 가치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자들의 13절에 보면 제자들의 이름이 새로이 거명이 되었습니다. 이름이 새로이 거명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새로이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새로이 시작하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 여자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죠? 여러분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죄송합니다만 오늘 날 기준에서 보면 정말 어떤 성차별 이야기입니다만 그 당시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남성들의 어떤 거의 재산에 가까웠고 그죠? 어쨌든 여성들이 굉장히 천대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제자들, 사도들과 여성들이 함께 또 기도했다. 그죠? 물론 여기에서 여러분 기도인데 이 기도는 단순히 계속 기도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사실은 전체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죠? 함께 성경 읽고 공부하고 또 어떨 때는 시편으로 또 찬송하고 또 그러면은 또 시간이 되면은 또 뭐 모이든지 335로 또 기도 또 하고 그죠? 이런 일을 이제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모두가 남성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미 여성들도 끼었고 그죠? 또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마리아와 예수의 그 아루들까지도 함께 기도에 힘쓰다. 그만큼 여러분 일심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성령 강림을 이해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거의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목요일날 이제 성천하셨고 그죠? 그래서 10일간 계속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찬양하고 10편으로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여러분 유대교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우리 뭐 오늘날 불교나 유교에서는 유교에서도 불가능한 일들이죠.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있었을 때에 이 자체가 굉장한 큰 의미를 가졌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이 10일간입니다. 도대체 이 10일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고 40일째 부활하신 후 40일째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이제 50일째가 여러분 5순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자는 열흘 순자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또 유대인으로 본다면 뭡니까? 6월절 후 이제 50일째가 여러분 다음 주일이 되는 날이죠. 그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5순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만 이 날이 사실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로서도 어떻습니까? 그 10일간 기도를 하면서 이제 10일간 기다리면 5순절이 되는데 그 5순절에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기대 없이 막연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이제 그 제자들과 그와 함께 했던 여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 그죠? 그렇게 오로저히 기도에 힘쓸 수 있었던 것은 5순절이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5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시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랬을 때 구약 성경에 있어서 먼저 세 가지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먼저는 여러분 7, 7절입니다. 7, 7절, 그죠? 왜 7, 7절입니까? 그죠? 여러분 7, 7, 7이 49라는 의미죠. 유대교에서는 일주일이 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째가 안식일로서 거룩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단위에 있어서 중요한 이 한 주간, 7일로 되어 있는 것. 7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 숫자죠. 그런데 이 7이 또 7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상스러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 7, 7이 49인데 사실상 이제 49일째는 유대인들에게 그날 저녁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 참된 날은 5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오순절을 다른 한편으로 이 칠칠절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로 묘사를 했고 다른 한편으로 이 오순절이 또한 초실절입니다. 그렇죠? 혹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그것을 맥추절이라 그러죠. 이 보리맥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보리는 일반 곡식과 다르게 늦가을에 뿌리게 되죠. 씨를 뿌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 겨울에 자라서 그렇죠? 이 5월 말경에 이제 추수를 할 수 있게 6월 말 혹은 5월 말 혹은 6월 초에 추수를 할 수 있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보리를 이제 추수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처음 열매다 초실절이라는 거죠. 처음 열매를 드리는 절기다 이런 의미에서 초실절 이걸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맥추절로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마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영적으로는 이 세 번째 의미가 참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오순절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집트로부터 탈출을 해서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에 이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40일, 40일, 10일간 건너, 갔어. 40일째 되는 날 이제 시내산, 아니다. 10일간 이제 걸어가니 이제 시내산 밑자락에 도착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탈출을 해서 10일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면서 이제 준비를 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의 율법, 그 율법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손수 그 돌판에 쓰신 10개명을 받은 날이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순절이 또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광복절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영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이 오순절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율법을 주신 것처럼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율법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 새로운 율법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조문이 아니죠. 바로 우리의 양심을 강건해하고 양심을 주장하는 이 성령이라는 거죠. 이 성령을 주셔서 그 영이 우리의 어떤 법을 지배하는 그래서 그 어떤 법조문보다도 뛰어난 이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아직 그것을 확실히 이해를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음으로 해서 율법을 이기는 새로운 그 무엇을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교리를 배워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이 성천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회력 이야기를 하면서 성천절, 이 교회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는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날이 되어버렸다.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성천이 어떤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느냐. 대략 한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역사적으로 이 교회, 특별히 장로교회가 교리적인 표준으로 인정을 해온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49문에서 나타난 이 성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셨다라고 할 때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의 오른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활동을 할 때 왼손보다는 오른손으로 이제 주로 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오른손이라는 것은 막연히 어떤 좋은 생각, 좋은 법이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는 거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실행하는 것을 오른손으로 하다 보니까 오른손이다. 이러면 그것을 실행하는 어떤 정권자다. 이런 강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오른팔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는 분이다. 또한 나아가서 뭡니까? 오른편에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중재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다. 결코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강구해 주신다. 변호해 주신다. 중재해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신도들의 머리가 되어 있는 거죠.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실상 지상에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의 몸이 이미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들의 몸이 하늘에 가 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말씀이다.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는 단순히 내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간다. 이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안 되다가 갑자기 내가 죽어서 그렇게 된다.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불안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이미 내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그리스도 몸의 내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미 자기의 몸이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을 당해하고 그의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이미 예수님 몸에 붙어 있다. 이미 천국에 가 있다.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승천의 세 번째 의미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저 지체로만 가만히 붙어 있도록 놔두시지 않으시고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본다면 상급 비슷한 것을 상을 주신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은 항상 피가 돌고 또 피가 돌기 위해서는 호흡이 필요한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본다면 그 몸이 온전하려면 피가 돌아야 되는 것처럼 이 성,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서 내게 이제 돌아감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내가 그 한 몸이 되면서 내 몸이 더욱더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9문은 대응보증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여기에 대응해서 상급으로 일종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분 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셨을 때 오시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상에 사실 때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해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게 됨으로 해서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 승천 후에 일어나게 되는 논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 두 번째 가르침은 뭡니까? 이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 성령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그 역할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제 당신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 거기서 내가 성령을 내려 보내줄 텐데 그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면 증인이 되되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 온 세상에 나의 그 증인이 된다. 이것을 약속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은 왜 또 성령이냐 그죠? 여기에 또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죠? 이 성경 말씀만 하면 다 되는데 왜 또 성령이냐 성령이 있어서 왜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그죠?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특별히 카톨릭 교회에는 거의 성령을 이야기를 하지 않죠. 이미 그 교회의 조직 그 교회의 리더로서 신부들이 이미 그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해서 따로 이 성령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는 거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교회마다 말씀이나 교회를 강조하면서 성령을 강조하지 않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도 있고 이 말씀이 능력이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테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평소에 그렇습니다. 평소에 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 말이 설득력이 있지만 그것으로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분명히 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어야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득을 하고 전도를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어떤 선바디가 됐다는 거죠.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이 성경 말씀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또 확신을 하게 해 주기 때문에 이 말씀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양자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말씀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말씀 없이 성령만 해서도 안 되고 그럴 때 이 양 말씀과 성령이 함께 할 때 그 힘이 있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증이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과 관계된 그림 중에 그 유명한 그림이죠. 이 그림은 1600년대인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의 엘 그레코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인데 이미 1600년대에 굉장히 현대적인 그림을 그린 것으로 유명한 양반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제자들 그죠 이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에 모였을 때 스페인이다 보니까 카톨릭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성모를 뭐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비둘기로 상징되는 성령이죠. 이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불의 혀 혀 모양의 이 불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제자들이 나름대로 용기를 받고 상기가 되어가지고 그죠 힘을 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만 이렇게 어쨌든 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아까도 이미 살펴봤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아직까지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법정에서 그죠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중재인으로 선고를 받고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제자들 또한 불법 도당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고 그죠 지금 시기로 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체절명의 사실은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용기 백배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이 교회가 차츰차츰 성장해서 결국은 로마 제국 로마 제국을 통해서 유럽 여러 제국들 유럽을 통해서 오늘날 이 세계까지 발전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의 그 핵이 바로 이 성령 강림의 경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역시 이 성령 강림을 참 기대하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의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가 있죠. 먼저는 성경에 번역된 대로 이 witness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그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사람 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먼저 이 증인 witness 그죠? 이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이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 그리스 원어를 보면 마르투스 그죠? 여기서 이제 마트라고 하는 영어말이 나왔는데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그죠?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 당시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굉장히 어렵던 거죠. 그죠?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많은 이 사도들 그죠? 그 이후에 많은 제자들 결국은 죽음까지 당했는데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 순교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증거를 하되 그죠? 죽기까지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역시 그 증인이다. 이것을 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실천적인 것을 가르칩니까? 그죠? 먼저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가? 그죠? 여러분 저도 대학교에 담임을 하면서 이 성령 강림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왜 중시했습니까? 그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입니다. 제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교인들이 이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이 되고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죠? 모태신앙의 정말 부정적인 의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그죠? 우리의 마음이 풍성하고 좀 불이 타야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죠? 메말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메말라 있는 나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우리 자신이 정말 메말라 있고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초라한 가운데 오늘날 내가 신앙인이라고 제대로 드러내는 것도 없고 그죠? 어떻게 본다면 이 신앙에 대해서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경험입니다. 그죠? 이 성령을 받음으로써 경험함으로써 나름대로 우리가 풍성해지고 더욱더 이제 불이 붙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 증인의 역할을 더 잘 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는 뭡니까? 나는 참 증인이 되고자 하느냐 그죠?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야죠. 우리가 증인이 됨에 있어서 자꾸 내 자신을 가르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그죠? 그리스도를 참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증인이 됨에 있어서 혹시 내가 죽더라도 죽기까지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자 하느냐 그죠?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할 수 있는 좋은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미리 한번 좀 읽어놔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을 제대로 준비하고 또 이 성령 강림을 또 나름대로 작게나마 경험 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그죠? 힘을 얻어서 이 크리스도의 그 증인이 되는데 더욱더 정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계속해서 이 코로나 사태 여러가지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교리 설교 감옥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이것을 또 설교로 또 증언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다음주 일이 이 성령 강림절인데 하나님 저희들 자신 참 너무나 메말라 있는 것을 한번 반성해 봅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열정이 없고 열심이 없어서 신앙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이런 저희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카밍 아웃 해서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사람 한사람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나름대로 불살라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저희들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